밥갈래 드실래요? 네, 주세요. 그럼 어디서 어디서 가요? 폴란드 사람. 저것도 안 되고 싶어요. 일단 좀 드시고 가요. 어, 드시고? 네, 하겠습니다. 아, 시골 인심 최고야. 우리 사장님 인심 너무 좋으시다. 네, 맞아요. 아, 나 지금 많이 안 마셔요. 지금 많이 안 마셔요. 응, 봐드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더 먹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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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해. 아이고. 오, 굿. 가만, 무거워요. 할머니 진짜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그냥 끓여도 돼요? 같이 마셔요? 나 따라 드릴 거예요. 같이 마셔요? 한 잔 같이 마셔요. 한 잔 같이 마셔요. 한 잔 같이 마셔요. 곧 곧. 아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무 됐습니다. 아, 너무 보고 싶다. 나 따라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같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것도 인연이죠. 그럼요? 언니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한국들한테. 이거. 아니, 한국에 두둑하지? 할머니 너무 좋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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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시원해. 와,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이거 술. 아이고, 요구르트 테이스트. 아이고. 진짜, 진짜. 진짜. 아, 요구르트. 엄청 시원해. 와 너무 맛있어요. 육지 먹어야겠다. 오케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여기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여기. 어떡해. 왜요? 어떡해. 할머니, 세상에. 너무 스페이스 없어요. 뭐 들어가? 뭐가 몇이 들어갈까? 뭐 들어가? 나 이거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어떡해. 나 이거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어떡해. 어떻게든 싸주고 싶으셔서. 어떻게든 싸주고 싶으셔서. 너무 많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또 할머니가 느니까 들어간다, 또? 할머니들은 다 하셔, 다 할 수 있어요. 자리가 없어 보였는데. 아니, 몇 뱅이 들어가는 거 지금. 어머, 저기 안에 할머니가 느시면 사람도 들어가시죠. 너무 고마워요. 우와, 무겁군요. 나 폴란드 여자 힘 많이 있어요. 폴란드 여자 진짜. 손주처럼 이렇게 막 정스럽게 챙겨주시고. 굉장히 인심이에요, 시골의 정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 네. 너무 고마워요. 할게요. 네. 네. 아이고, 어떡해. 폴란드 그랜마 똑같대요. 아, 어느 나라나 할머니들. 고마워요. 따뜻해. 할머니도 명절 때 나오는 자식 손주들 생각나서. 맞아요. 네.